아니지, 이거 땡겨야지, 이거 땡겨 써야 돼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땡겨야 돼 이게 뭐야? 나 이거 해도 돼? 제시 선배님? 오케이 내가 얼굴 좀 봐줄게? 뭐야 이게? 혹시 이렇게 해야 돼? 내 얼굴을 봐야 돼? 이렇게 해야 돼? 곽윤기 선배님! 이거 이겼다, 오케이 맞지? 어떡해 우리 진짜? 먹방이야? 아 그런 거 아니야? 응 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언니는 뒤에서 계속 하고 있어 맞아요? 트와이스 그렇지 선배님 언니 근데 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저 알지 그거 나도 이름이, 성함이 생각이 안 나 할 수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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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걸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김보배 선수? 너? 안 해봐 안 해봐 안 해봐 몇 년을 생각하는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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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궁 아니에요? 다른 거 이게 뭐지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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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언니 생각은 그대로야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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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미 선배님 어 맞아 맞아 이거 언니 잘한잖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냥 언니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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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산 선수였나? 아닌데 두 글자였는데 어 오케이 아 저요 다 찾았어요 어 어 그거밖에 기억이 나 주먹밥 친구? 어 어 어 근데 본명인지 아니면 그 응응응 본명? 어 흥민아 아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어 그니까 유명인이니까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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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브이로그도 보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진짜? 본명이야? 저거 태운 거 아니지? 아 나 지금 진짜 어 저거 태운 거 우리엄마 김 우리엄마 김 저거 태운 거 아니지? 저거 태운 거 아니지? 아니지 태운 거 Really?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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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좋아해요 트리 선배님 그거에서 남자야 여자야 어 우와 이거 어디서 생겨났어 뭐야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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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나 소주 너랑 나 마시면 끝나 정우성 선배님? 여자 손예진 선배님 다섯원도 맞췄대요 아